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3년만에 물거품된 반도체 굴기, 삼성 10년 전 기술의 집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되었던 화웨이 때리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ZTE 때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ZTE 때리기에 성공한 미국은 같은 방식으로 화웨이 때리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SMIC까지 전선을 확대했으며, 이제 샤오미 아노까지 제재를 하다고 덤비고 있는 중이죠. 특히 SMIC로의 전선이 확대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몽을 꺾는 데 지대한 공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칭화윤니 그룹의 난파로 인해서 이제 국유화를 통해 칭화윤니를 구하려고 준비 중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볼 내용,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의 반도체 굴기, 레거시 공정에 집중입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작년부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 중이죠. 총 78억 달러가 들어가는 베이징 생산라인을 작년에 발표했고, 올해 2월달에 첫 삽을 떴습니다. 3월에는 23억 6천만 달러를 들여서 남부 선전에 12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9월에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총 88억 7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상하이 12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발표를 했죠. 투자금 총액만 해도 거의 200달러에 이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반도체 굴기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SMIC가 발표한 세 공장 모두 28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28나노 제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복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죠. 28나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이미 개발을 상용화해서 업계에서는 숙련기술, 즉 레거시 공정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단가 측면으로 봐도 28나노 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은 측면예요. 이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만의 TSMC도 28나노 공정을 란징에 증축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일본에서 소니와 함께 28나노 공장을 설립을 하는 준비 중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 공정을 구형 공정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괜찮죠. 왜냐하면 소니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도 지금 28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 르네사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도 이 28나노 공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SMIC가 레거시 공정에 집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선당 공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낡은 기술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자동차용 반도체 대부분이 28나노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성도 풍부하고,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시장성이 아주 좋죠. 용이하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자립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한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지금 공정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죠. 10나노 이하 제품을 개발을 하려면 네덜란드의 ASML의 EUV 노강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이 장비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거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온 인력들도 속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출신 장상희 전 부회장 등 고위 기술 인력 3명이 지난 11월에 줄줄이 사퇴를 했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인텔 등을 추격할 길이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SMIC인데요. SMIC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황이죠. 행정부 블랙리스트와 국방부 블랙리스트 두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SMIC는 미국의 제재 범위를 28나노 장비까지 범위를 넓히기 전에 최대한 공장의 증설을 하자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5나노 7나노 12나노 16나노 28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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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나노 45나노 50 65나노 90나노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12인치 웨이퍼 프라이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빨간과 같은 경우는 20년도의 평균 가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2021년도의 평균 가격 그리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22년도의 평균 가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90나노 때가 38%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55나노에서 65나노 때가 33%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40나노에서 45나노 때가 30% 가격 상승. 20나노에서 28나노가 18% 가격 상승. 12나노에서 7나노가 10% 가격 상승. 7나노는 5%의 가격 상승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평균 단가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90나노대를 보면 가격이 원체 낮습니다. 그리고 55나노하고 65나노 때도 가격이 낮죠. 그리고 우리가 선당공정으로 말하고 있는 7나노 때와 5나노 때를 보면 원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 오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 때는 이제부터 발동이 걸린 상황이고 2022년에도 가격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나노 같은 경우는 이거 5나노보다 더 가격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자료는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지금 레거시 공정이라고 불리는 26나노, 28나노대를 보면 가격이 지금 5나노 대비 거의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왜 TSMC와 삼성전자가 이 선당공정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어진 게 이제 지금 10나노 때까지는 지금 TSMC, 10나노에서 28나노는 TSMC와 삼성전자의 자료 40나노에서 90나노는 TSMC, 삼성, U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자료를 지금 채택했다고 지금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알아볼 내용 2018년도에 기술 돌파를 주문한 시진핑이 엄청나게 기술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칭화유니의 파산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은 2018년 4월에 우한에 있는 칭화유니사나 YMTC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심장이 약하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강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중대 돌파를 이뤄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최고봉으로 올라서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3반도체라고 불리는 올해의 지라갈륨과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로 지금 진군을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ST 마이크로 그리고 TSMC 여기가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 당시 국유 통신 장비 업체인 데트티가 이란과 북한에 미국 부품이 들어간 첨단 제품을 팔았다라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내고 반도체 칩 공급 중단 압박을 받자 반도체 독립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칭화유니의 파산이라는 거죠. YMTC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년이 지나서 돌아온 것은 칭화유니의 파산입니다. 그 선봉장은 칭화대사나 국유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우웨이거 회장이 총금요 49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반도체 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했죠. 한때 미국 반도체 회사 지금 디램과 낸드플래시의 3위에 해당하는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고 세계 1위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었답니다. 그들은 부족한 기술력을 끌어올릴 전략으로 M&A를 공격적으로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SMIC의 호응장담이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지금 칭화유니의 이런 호응장담이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해외 기업 인수 시도가 줄줄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칭화유니와 같은 경우는 20여 업체를 사들인 데는 성공했지만 이 기술 자체가 세계 인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죠. 칭화유니 그룹은 공격적인 M&A의 결과로 쌓인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올 7월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칭화유니는 국유기업 컨소시엄의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죠.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우한 홍신반도체 대대적인 사기극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해 찬신반도체 등도 올 상반기 수조원의 손실만 남긴 채 줄줄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선택한 것 레거시 공정이죠. 그래서 첨단반도체 자립을 포기한 중국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시주석이 첨단반도체 분야 자립을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반도체 대기금의 지원을 받는 ASMRC가 9세대 기술인 28나노급 생산라인 구축에 줄여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러한 노선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시주석은 칭화유니그룹을 구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산시킨 것 역시 의외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시주석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대규모 정치자금 지원 정부자금 지원, 국내 기업가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냉엄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초과학기술의 분야의 축적과 핵심 인재 양성 없이 자금만 쏟아붓는 전략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대만 과학기부사나 과학기술산업정보실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와 자금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년을 매달려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칭화유닉그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협업도 있었고 그리고 대만 기술자를 끌어들여서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있고 인텔을 끌어들여서 기술 발전을 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는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업종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돈이 아니라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등 창의적인 인재를 쏟아부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업계 종사 인력이 50만명 안팎이지만 여전히 30만명 가령이 부족하다는 게 중국 업계들의 평가이죠. 또 반도체 분야 인력도 첨단 제품 생산 경험이 전혀 부족해서 고급 인력은 거의 대부분 대만에서 수요하고 있는 입장이죠. 국내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도 반도체는 LCD와는 달리 공정이 200여 개개에 이르기 때문에 인력 몇 명을 스카우트한다고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당분간 첨단 공정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반도체의 활약을 집중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반도체의 수입이 원유의 수입액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마다 소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원유 수입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변곡점이 한 번 있었어요. 원유 자체가 반도체 수입액보다 훨씬 더 적어지는 그런 사태 지금 그림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중국의 2020년도 반도체 수입은 지금 3500억 달러 약 416조에 지금 달하는데요. 단일 수입품목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품목이 반도체 수입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14.4%가 늘은 상황이죠. 2위인 원유가 1763억 달러 이것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3위인 철광석 1189억 달러에 비교하면 거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사실이죠. 전체 수입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17%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분의 6에 육박하는 부분이 반도체 수입에 사용된다는 거죠. 반도체가 중급 수입 1위가 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간 수입 1위 품목에 계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세계 1위 제조국가다 보니까 제조 경기가 좋을 때는 도리어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면서 1차로 2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반도체 대기금을 조성한 것은 물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자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였었죠. 2015년에는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중국 제조 202호, 메이드 인 차이나 202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호 프로젝트에는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였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도체 수입 규모는 점처럼 꺼질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5.9%에 그쳤다는 것이죠. 2020년 목표가 40%였던 것을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친 상황입니다. 중국의 생산기지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이 만든 물량을 제외한 순수 중국 업체 비율은 5.8%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SMIC가 어쩌면 28나노 제품에 전력을 하는 것도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미세공정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28나노 공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IC인차이츠는 2025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9.4%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선당공정에서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 이 상황에서 중국이 따라갈 요량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목표 7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노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 목표가 원래 2020년도 목표가 40% 자금률, 25%가 70% 자금률이었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 예상이 19.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IC인사이츠의 발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SMIC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칭하 요니그룹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2025년에 반도체 자립 70%는 요원한 상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라도 28라노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28라노를 가지만 결국은 선당 공정을 가지 못해서 가격 측면에서도 많이 메리트가 못 느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럴 때 DB 하이텍이나 키파운더리 이러한 회사들이 더욱더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 관련 반도체로의 전환도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PMIC 측면이 이제 열에 더 강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반도체로의 전환도 우리가 더욱더 고려해배할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